저 예쁜 혜정이 지금 당장은 내가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공대에 가서 박사를 따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연봉 1억이 되면은 혜정이의 전X를 확인하고 부부지 않았어 여자들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국 여자로 살면 얼마나 힘들다고 바디카운트 높은거지 기분이 왜이렇게 좋아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죠 서툴구나 아이씨 아픈건 아니지 이러면서 씨발 막 신이 난다고 가정의 대소사를 전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추석에는 너네 집가 설에는 우리 집가 청소는 니가 해 빨래는 내가 해 휴가는 1년에 두번 휴가가면 한번은 각자 가고 한번은 같이 가기 뭐 이런식으로 엑셀 표를 만들어 그리고 이혼할 때 정확하게 지가 갖고 왔던거 그대로 갖고 그냥 이혼합니다 이게 지금 MG 결혼 이혼 추세에요 그리고 이런 결혼을 하는 MG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보통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서양처럼 이혼을 한 경험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초빙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한 년은요 한 년은요 내가 우리나라 이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50대 이상의 이혼에서는 남자의 귀책이 너무 크고 경제 능력이 전무한 어머님들이 이혼을 하고 났을 때 생활의 수준이 너무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혼법 플러스 재판부에서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혼을 하게 해준다 이게 50대 이상의 이혼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젊은 남자애들이 아니 씨발 그런 이혼법을 왜 우리도 막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욕을 막 해 그러면서 아니 근데 요즘 MG들은 이렇게 XL 결혼을 한대 너네도 XL 결혼을 하면 돼 그러면 헤어질 때도 XL 이혼으로 그냥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가지고 가 이 위에 이혼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씨발 이 40, 50대 이혼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갑자기 빙의를 해가지고 이혼할 때 재산을 다 뜯긴다고요 아니 진정해봐 안 뜯긴다니까 잡아봐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면서 아기 낳아서 기르고 그래서 이분은 경제 능력을 상실한 채로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시잖아 그리고 남자분이 막 바람을 피고 막 폭행을 하고 이래도 이분이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셔 너무 심해서 이혼을 결심하셔서 왔을 경우에 이분이 경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 유리하게 결혼 분할을 해주는 거야 재산 분할을 근데 요즘 친구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만큼 재산을 가져가고 너 직장 그만두지 마 그거 계약서에도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5,60대 이혼처럼 니가 부당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라고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전문가까지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도 한여랑 결혼하면 재산을 뺏긴다고 근데 그 재산이 없음 이게 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극단적 뺨하고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자들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가만둠 어디 나가기만 하면 번호 따이고 남자들이 찝적거리고 그래서 힘들어 그걸 본 84키로에 나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여자로 살면 얼마나 힘들다고 남자들이 존나 가만둠 오히려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어 전 설거지도 상관없는데요 내 뒤로만 없으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 왜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서 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공부벌레였어 아니면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어 뭐 일진까지 가면 좀 너무 그렇고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예쁜 애들 가끔 한 명씩 보이잖아 뭔지 알지 일진까지 가면은 너무 양년이니까 좀 그렇고 그 옛날에 뭐 한 두 반에 한 명 정도 있는 애들 요즘엔 내가 잘 모르겠다 요즘엔 더 많지 않아? 꾸밀 줄 아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한 두 반에 한 명 정도 있는 그 전교에 우린 열두 반씩이었거든 전교에 한 대여섯 명쯤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 특 뭐야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은 행복할 거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 걔들의 특 그래서 걔들은 머리도 좋아서 일진도 안 해 걔들은 우리 때는 좀 체벌이 있을 때니까 학교에 뭐 숙제를 안 해왔어 시험을 못 봤어 뭐 우리는 시험 못 봐도 막 봤다 맞고 막 이랬단 말이야 여자도 막 손바닥 맞고 했어 남자는 엉덩이 맞고 근데 그런 애들 특 존나 해맑음 막 뭐 누구누구 네 수학 28점 28점이면은 70점 밑으로 맞으니까 어 4대 어 쌤 어 살살 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남자 선생들도 좀 넘어가 솔직히 예뻐가지고 적당히 때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치열하게 하던 그때 앞자리 친구들 우리 반 혜정이가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 앞으로의 인생은 존나게 행복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해맑게 열등감이라고는 0.01도 없는 그런 친구가 선생님하고 몇 대를 맞는지 딜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쁘다 혜정이 예쁘다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에 가서 학사에 박사를 한 다음에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연봉 1억을 넘으면 남자 15명쯤을 거쳐간 저 혜정이랑 결혼해야지 솔직하잖아 그런 남자가 혜정이가 저 혜정만 유지한다면 내가 38살에 프로포즈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 저 예쁜 혜정이 지금 당장은 내가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공대에 가서 박사를 따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연봉 1억이 되면은 혜정이의 저 혜정을 확인하고 프로포즈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 혜정이가 어떤 남자를 거쳐왔든 알바노고 엄청 예쁜 혜정이 나보다 한 3살쯤 어린 3년 후배의 혜정이 내가 한 35살쯤에 32살인 3년 후배의 혜정이랑 과거와 상관없이 앞으로만 바람피지 않는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고 우리가 조금 더 본능에 솔직해지자고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경비아저씨를 보유한 사람을 만날 것인지 성적 매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경비아저씨를 어린 시절에 이미 소실한 사실상 경비아저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분을 만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결국 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레드필 지식에서는 시X 존나 예쁜데 경비아저씨를 보유한 여자가 좋은 여자라는 개X같은 소리를 하는데 심지어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이 전혀 없는 루저같은 남자들이 그걸 빨고 있는 게 존나 아이러니한 거잖아 나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치자 그게 꼭 반드시 대기업에 가서 연봉 1억을 뚫고 여기까지가 아니라도 월급이 200인데 열심히 살아서 300을 찍으면 200인 너랑 300인 너는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인생인데 어떻게 월급이 200인 너 300인 너 400인 너 500인 너 600인 너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급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그게 현실이잖아 월급을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 매력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으셔 문제는 그게 살면서 좀 티가 난다는 거지 티가 전혀 안 나면 좋겠어 사람 말고 물건이라면 이게 조금 뭐 스크라치도 있고 생활기수도 있고 이래도 뭐 케이스만 교체를 한다든지 잠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거기만 뭐 세부품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존나 많은 새끼를 거쳐간 중고품이 아니라는 걸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잖아 물건일 경우에는 찬데 10만 킬로를 탔는데도 새 차 존나 열심히 빤딱빤딱 하면 새 차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문제가 사람은 이게 티가 나버린다는 거야 이게 무빙이 달라 아니 나도 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남자지만 나도 내가 완성되기 전에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서로 서툰 상태에서의 연애를 해봤어 이 여자분도 서툴어 매력이 없으시니까 서툴겠지 나도 서툴어 나도 매력이 없으니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서툴어 둘다 서툰 사람이랑 내가 한 두 명 정도랑 해봤어 그리고 나서 내가 내가 완성되고 성공을 해서 여러 남자를 거친 혜정이랑 만났어 나는 경험이 많은 혜정이랑 결혼을 할래 그렇게 정했어 경험이 되게 적은 매력이 떨어지는 분보다 경험이 많은 예쁜 여자를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 설거지 괜찮아 내가 감수하겠어 결혼했어 근데 결혼생활 중에 그게 티가 나는 거를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다시 꼬매면 되잖아 저런 저런 핫하치들 경험이 미쳐난 새끼들이 여자 아는 척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너를 딱히 욕하는 건 아니다 그게 문제가 무빙이 다르다고 이 새끼야 야 내가 요즘에 그 새채우나 누누 이런 애들이 전 챌린저 아니면 뭐 전 금아 막 이래 그면 초비하고도 큐가 잡혀 개들이 초비하고 해보면 라인전 시작할 때 첫 미니언이 올 때부터 느낌이 다르대 공기가 다르대 초비 베이커 막 이런 사람 만나면은 뭔가 느낌이 무빙이 다르다고 마찬가지로 남자를 좀 많이 거쳐온 혜정이가 안정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서 외모가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능력을 갖게 된 나랑 결혼을 했을 때 혜정이가 숨긴다고 숨긴다고 숨겨도 무빙에 티가 난다고 그 디테일이나 그런 게 티가 난다고 아무리 초보인 척을 해도 안 된다고 시발 어? 로템 초보만 1대1 아무리 해봤자 티가 나버린다고 무빙 설명 좀 하 저도 이제 방송 수위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중에서 최대한 라이트한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이 미천한 분들은 우리 그 녀석을 터치할 때 왠지 모르겠지만 배에 가까운 쪽을 잡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기네 우리가 칼을 들어도 손잡이 여기를 잡고 칼이 이렇게 나오잖아 뭐 다다미지를 해도 야구 빠따를 들어도 손잡이는 이쪽이고 나와있는 쪽이 많잖아 그러니까 경험이 미천한 분들은 그 녀석을 잡을 때도 당연한 듯이 밑둥 쪽이 손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핵심은 여기다 딴 데 다 필요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데는 손도 안 돼 바로 그냥 여기를 들어온다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여기 쓸데없는 데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런 디테일들을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몇 개 알려줬던 때가 있잖아 이게 또 초보자인 척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그 통나무인 척을 해요 아 막 나 아 너 나 나 이런 거 막 잘 아 막 약간 이러면서 그냥 누워버려 아 씨 침대 축구 해버려 진짜 저기 중동 축구처럼 그냥 침대 축구 해버린다고 그냥 해정인데 나 메쉬거든 지금 어떤 새끼도 내 밑에 깔렸을 때 5분 버틴 새끼 못 봤어 내가 나 메쉬야 근데 내가 지금 초보자인 척을 해야 돼 근데 왠지 내가 올라가면 그 특유의 무빙이 나올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초보자인 척을 하기 위해 일단 누워 일단 누워가지고 아 나 잘 아 모르 아 아 아 아 아 모르 아 아 이렇게 막 이걸 해 그러면 이제 공대에서 박사까지 딴 새끼가 아이씨 서툴구나 아이씨 아이씨 아픈 건 아니지 아이씨 이러면서 막 신이 난다고 이 뷔인 새끼야 못하겠냐 이 새끼야 예쁜 여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다 그랬어 어? 탑으로 가라고 탑으로 밑에서 자꾸 니가 대단한 척 하지 말고 어차피 걔 입장에서는 음 17등? 얘 여태까지 만난 남자 중에 한 17번째 정도 크기가 되겠군 바로 다 다 띠링띵띵띵띵띵 하면서 AI라고 사실상 그때 약간 타이밍을 봐서 바로 탑으로 가 음 여기 바텀 버려 바텀 버리고 미드도 버려 탑으로 바로 갱을 찔러 그러면 여자가 이러고 있다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크런치를 딱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진짜 미묘하게 아차 싶어서 다시 눕긴 하는데 이게 어 남자친구가 이 탑 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 맞다 이러면 다시 눕는단 말이야 그런 걸 캐치를 하라고 새끼야 크런치하는 애들 거의 반자동이라고 반자동 자 그럼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어 형 그거는 좀 너 비약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친구들 라고 쳐도 탑에 왔을 때 그냥 느긋하게 어 이렇게 한 대 모는 친구들도 있지 않아? 꼭 그렇게 급하게 모을까? 자 봐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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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까지 하다 보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돼요? 기리기리 기리기리 종이 한계까지 하다 보면은 그 아슬아슬함을 즐긴단 말이야 그러면 초급자의 경우에 해 느낌이 와 한 내가 한 10초쯤 뒤에 할 것 같아? 그랬을 때 내가 탑에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10초 전에 올라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느긋하게 일어나가지고 느긋하게 담배를 한 대 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한 중급자쯤 돼? 그러면은 한 3초쯤 남았을 때 올라가가지고 받아 그러면 다소 서두르면서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게 극한까지 즐겨본 친구들은 한 0.5초 남았을 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빠르게 받아줘야 돼 그거를 극한에 극한의 극한에 승 극한한 여기서 즐겁게 놀다가 0.5초쯤 남았을 때 딱 빼고 올라간단 말이야 탑으로 갱을 바로 찌른단 말이야 어 거의 판태운 궁처럼 날아간다고 탑으로 그러면 여자가 거기서 느긋하면 이미 발사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재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받아줘야 된다고 그거를 혜정이들은 그게 돼있어 기본적으로 이런 디테일을 찾으라고 답답하다 진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아 내가 참 잘 만났다 내가 이런 애를 만났네 어우 땡갓 하느님 감사합니다 퇴근이 막 즐거워 야 밥도 하지마 그냥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삼각김밥 대충 처먹고 올게 퇴근이 막 즐거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지 혜정이가 자기 기술의 한 10분의 1쯤을 보여줬어 오빠 좋지? 이렇게 물어봤어 바디카운트 높은거지?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이 병인이냐고 이게 바디카운트 같은 소리를 처하고 있어요 오히려 난 반대로 생각해요 바디카운트가 높은데 스킬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로 치면은 보통 한 헬스 2년쯤 다니면은 누가 봐도 아 몸 좋다 운동했네 이렇게가 돼 한 4년 5년 박으면 이제 헬창 느낌 나고 막 3대 450 정도는 들고 잘 친 애들 500 이상 뚫고 막 이렇게 돼 근데 헬스장을 지금 15년 20년째 다니고 있는 배가 많이 나오고 팔다리가 가느다란 중년의 남성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을 보는 기분이야 딱 봐도 경험은 많아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건 두껍다 할 때 좋아해야 하나? 너도 얘기해 니 건 좁... 뭐 개그맨 부부가 계셔요 아내분께서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건데 자기들은 금술이 너무 좋대 금술이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딴짓거리 안 하고 막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 남편 칭찬을 많이 한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어디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막 이렇게 술 마시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가고 아우 그저 금술도 좋고 와 진짜 결혼생활 예쁘게 잘하신다 이렇게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살신성인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가 전원주택 같은 건가 봐 그러면 그 주차장 이게 열리잖아 주차하면 그 안에서 소리가 다 들린대 그 여기 화면이 나온대 그거 나올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밥은 어차피 한 2시간 이따 먹을 거니까 밥 해놓긴 했어 준비가 뭐냐 남편이 이제 오면은 전신 마사지부터 아우 우리 남편 고생했어 일하느라 힘들지 이러면서 발가락부터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야 밑에부터 막 해가지고 온몸에 근육을 다 풀어주고 당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당신 오늘 황제야 눈 하나 깜짝하지 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 기세로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완료까지 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그럼 남편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극락의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샤워하고 나와서 밥 맛있게 먹고 아우 자기 사랑해 부부금술이 안 좋을 수가 있냐고 근데 여자 못 만나는 붕들이 이걸 감사를 해야 할 판에 와 당신 진짜 최고 아 사랑해 진짜 너무 고마워 자기야 막 고마워서 미쳐도 모자랄 마당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마사지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안간지럽게 시원하게 하는 거야 이 짐 하고 있다고 비X인이냐고 형 질문이 있는데 난 바텀에서 탑으로 갱 갈 때 빼자마자 느낌이 확 죽는데 어떻게 그건 이제 니 고민이 아니지 그거는 야 그게 왜 니 고민이냐 이 X야 저 X 웃긴 X야 정작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남자 X들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니까 X 싸가지 존는 X는 거 봐 지금 바텀 조지고 있었어 지금 올라왔어 어 꿀렁꿀렁해 뭐가 지금 역행하는 게 느껴져 그때 바로 탑갱 들어갔는데 그 가는 1, 2초 사이에 자기가 너무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누가 고생해 니가 고생하냐 이 X야 아니 탑갱 딱 찔렀을 때 바로 갱홍 들어왔을 때 한 5초 10초 사이에 바로 이렇게 어? 킬이 나오고 이러면은 서로 어 편하고 좋고 근데 이 X가 갱을 왔는데 다 식어서 와 킬각이 안 나 그래서 이 X롬이 탑에서 머무르면서 CS를 한 20개를 경험치를 같이 쳐먹어 이 X롬이 이 X끼 그게 누가 힘든 거냐 대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여자 고민이지 왜 니 고민이야 이 X야 니 여자친구가 지금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아 남친이 너무 좋긴 한데 마지막에 항상 탑갱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전남친들은 한 10초 정도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금방 끝났는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5분이 넘게 걸려요 턱이 너무 아파요 이게 누구 고민이냐고 니 여자친구 이제 고기를 못 먹어 턱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어쨌든 저의 메시지는 한결 같습니다 일관적이에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괜히 뭐 쓸데가 없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실제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당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분노하면서 성격 더러워지고 사실은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죽창부대가 돼서 대신 전쟁 전투를 치러주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